헛소린 그만하고 어서 대호를 말해! 된대? 그럼 말하게 만드는 수밖에... 어서 대호를 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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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누구야? 기억해내란 말이야! 약물에 대한 반응이 안 보여 두 번 더 투입한다 이번엔 성공하자 제발... 으아악! 으아악! 이 X발 거 또 죽어버렸네! 이 X발 진짜! 제발... 네가 누구야! 잘 돼가요? 전 또 죽었어요 제가 볼 땐 얘도 곧 갈 것 같은데... 그냥 싹 죽이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요? 아... 자꾸 실패하니까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! 제발... 네가 누구야! 넌 돌아올 수 있어! 말해! 네가 누구야! 아니... 아니... 나... 내가 누구야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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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랑 뛸 때마다 맨날 뒤처지잖아요... 뒤처지는 게 싫어요... 그게... 다야? 네! 동기가 부족하네... 그런 마음가짐으로 백날 뛰어봐야 실력이 늘겠어? 네가 왜 뛰는데 집착하는지 더 큰 이유를 알아야지... 더 큰 이유요? 하... 난 가봐야겠다... 에휴... 열심히 해서 꼭 추월해 인마... 어? 알려줘요... 큰 이유가 뭔데요? 그때 내가 따라가지 않았더라면... 달라질 수 있었을까... 말해! 이 배우가 누구야! 이히... 내가 실험치였던 건... 왜 신경쓰지 않는 거야! 시끄러! 이 배우나 말해! 헥... 다 똑같아... 깨비는 어떻게 꾀어냈지? 이 쌤이 배우인가? 응... 헥... 깨빌 끔찍이도 아끼던데... 배우였음 볼만 했겠네... 네 말대로 깨비는 이 쌤을 의지하고 따랐어... 그런 애가 한상수 너와 관련된 얘기를 단 하나도 안 했을 리 없지? 근데 이 쌤은 깨비가 그렇게 됐을 만한 이유도 그렇게 만들었을 만한 인물도... 전혀 짐작하진 못하고 있어... 다시 한 번 묻지... 네 배우가 이 쌤인가? 이 새끼... 이제 지제자까지 죽이려 하네... 잠깐만 해! 네 배우가 누구야... 이 새끼가 애비가 왔는데 쌩을 꺼? 모... 몰랐어요... 뭘 몰라 이 새끼야! 니 애비가... 부라치고... 살라고... 가르치든... 저... 잘못했어요... 하... 니 애비 어디 갔어? 모... 몰라요... 이게 또 구라를... 어? 어?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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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... 이 새끼가 꼴에 살고 싶다고 죽을 똥 살똥 뛰네... 하하하하... 헉... 엄마... 상수야! 여긴... 어떻게 알고 왔어?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했잖아... 그건 뭐야... 빵? 이년아... 남편 줄 돈은 없고 빵 처먹을 돈은 있디? 어? 남편은 굶어 돼지든 말든 네 배떼기만 든든하면 된다 이거야? 하... 오냐! 내가 오늘 남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! 엄마... 아이씨 모자가 쌍으로 뛰고 지랄이야! 상수야... 미안해... 으아... 어? 뭐야? 놔! 안 놔! 아이씨 이게... 아이고... 어떡해... 엄마가 돼서 아픈 아들 버리고 도망이나 가고... 엄마가 미안해... 이젠 절대 도망 안 갈게... 이년이 매를 보내! 빨리 안 와! 미쳤다고 가? 절대 안 가! 상수야! 좀 더 빨리! 상수야! 좀만 더 빨리!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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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어딜 도망가려고? 너네 내 손바닥 아니라니까? 엄마... 가... 히히... 이게 씨 애비한테 눈가를...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! 니가 상수한테 해준 일 뭐 있다고 애비야! 양유비는 커녕 돈도 있는 족득 다 뜯어가놓고 니가 무슨 자격을 아빠야! 이게 미쳤나! 앗! 앗! 히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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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수야! 어? 도망 다니는 거 힘들지? 응 우리 아들 다리도 안 좋은데... 엄마가 맨날 뛰게 해서 미안해? 괜찮아! 상수야! 어? 마지막으로 엄마랑 멀리 도망갈까? 많이 뛰어야 해? 응, 그냥 자고 있으면 엄마가 우리 상수 데리고 멀리 도망갈게 아빠가 절대 못 찾는 곳으로 멀리 거기서 엄마랑 상수가 좋아하는 빵도 만들어 먹고 상수 다리도 치료하자 응, 좋아 그래, 잘자 우리 아들 거기선 엄마가 우리 상수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두 번째 삶은 다 할 순 없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으아악! 으악!